큐베이스 기초 사용법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멀티트랙으로 악기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어에서 텅 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폴더를 선택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밑에는 트랜스포트 바가 나오지 않고 있죠. 이게 나오지 않는게 일단 기본 템플릿인데 매번 이렇게 만들기가 귀찮다면 트랜스포트 바를 나오게 한 다음에 이걸 템플릿으로 저장해 두면 되요.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트랙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Add Instrument 트랙 이걸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한 트랙에 오디오 인스트루먼트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Add Instrument 트랙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상 악기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디오로 연결이 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트랙이 마련이 됩니다. 악기들 중에 가끔 이제 멀티 트랙을 지원하지 않고 그냥 단일 악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악기들은 이렇게 Add Instrument 로 악기를 단일 악기로 한 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악기들 중에 리얼 기타 클래식 스틸 스티어링 같은 리얼 기타 같은 악기들은 그냥 단일 채널 악기예요. 이렇게 해서 Add 트랙을 해서 그냥 바로 입력을 해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악기 한 개가 한 개의 트랙을 차지하면서 채널도 상관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Add Instrument 트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오디오 인서트라든지 오디오 샌드 오디오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다시 또 우리 기초 부분 뒤에 있는 강의에서 오디오 부분을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오디오 인서트, 이퀄라이저 등등 오디오에 관계된 그런 조절 옵션들이 같이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것들만 봐도 이게 한 개의 독립된 오디오 트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랙을 없애는 것은 Remove Selected 트랙 이렇게 해 주시면 없어집니다. 한 번 더 Add Instrument 트랙을 해볼까요? 여기 우리 큐베이스 프로페셔널 버전의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가상 악기들이 있다고 그랬죠? 어제는 할리온 소닉 SE라는 악기를 추가를 시켜봤는데 이 할리온 소닉 SE도 멀티트랙 악기이고요. 그 반면에 여기 보면 리트로로그, 프로로그, 미스틱, 패드샵, 스펙터와 같은 이런 신디사이저 음색들은 독립적인, 개별적인 단일 악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트랙은 지원하지 않고 그냥 단일 채널만 지원하는 악기예요. 한 번 불러볼까요? 리트로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의 신디사이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60년대에 나왔던 무그 신디사이저나 이런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구조처럼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 옵션들을 조정을 하고 또 프리셋으로 미리 기록되어 있는 악기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골라와서 이렇게 악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악기 또한 단일 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악기 쓰는 개수만큼 리트로로그는 불러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벨파운드리라는 악기를 쓰고 난 다음에는 또 리트로로그를 또 쓰려고 하면 악기 음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에드인스트루먼트 트랙으로 또 리트로로그를 하나 더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악기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악기를 추가시켜 볼까요? 네. 자, 그러면 1번 트랙이 있고 2번 트랙이 있는데 이 악기는 아까 벨 소리 그 다음에 2번 트랙은 이런 소리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트랙은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더 추가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CPU 자원을 차지하기 때문에 무한정 더 쓸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나오는 PC 사양 뭐 i7 이 정도 되는 PC 사양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무한대급으로 리트로로그 정도는 불러와도 큰 상관이 없더라고요. 자, 이것도 리무브 해봅니다. 자, 오늘 얘기할 것은 제가 멀티 트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이건 조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악기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CPU 자원이랑 이런 컴퓨터의 자원들을 사용을 하려면 어... 조금 크게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악기를 하나 불러와 놓고 악기는 한 개를 불러와 놓고 그 안에 여러 악기를 여러 음색을 불러와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아무래도 어... 알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VST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멀티 트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큐베이스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튜디오 메뉴에 가서 VST 인스트루먼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단축키로는 F11 키를 누르면 돼요. F11 이렇게 눌러주면 이런 메뉴가 나타나는 VST 인스트루먼트 자, 이 메뉴는 큐베이스의 오른쪽의 라이트 존을 활성화 시켜서 여기 보면 VST I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클릭을 해도 나오는 메뉴와 같은 메뉴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이 메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 모니터 화면을 많이 차지해서 작업 공간이 좁아져서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VST 인스트루먼트 트랙에 악기를 추가시켜 볼게요. 여기 보면 트랙 인스트루먼트가 있고 렉 인스트루먼트가 있는데요. 트랙 인스트루먼트는 우리가 여기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add 인스트루먼트 트랙 해서 불러와지는 악기들이 등록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add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해서 리트럴로그 음색을 추가시켰죠? 자, 이렇게 추가시키고 나면 이렇게 리트럴로그가 런칭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랙 인스트루먼트 위로 이렇게 되어있죠, 그죠?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데스크라이드 하고 멀티 트랙으로 악기를 쓰려면 렉 인스트루먼트에다가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렉 인스트루먼트 물론 트랙 인스트루먼트에 악기를 추가해서도 멀티 트랙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이게 어떤 버전에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변경이 돼서 트랙 인스트루먼트에 오디오 트랙으로 추가한 하나의 트랙에서도 그 뒤에 멀티 트랙으로 악기들을 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채널을 부여하게 바뀌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렉 인스트루먼트에 추가하는 게 맞아요. 렉 인스트루먼트에 멀티 트랙 악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멀티 트랙 악기에 지금 큐베이스에 내장된 악기 중에서 지난번에 봤던 할리온 소닉 SE라는 악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추가를 하면 미디 트랙을 하나를 어자인을 할 건지 어자인이라는 것은 연결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미디 트랙과 연결을 할 건지 물어봅니다. 이때 미디 트랙을 한 개를 추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캔슬해서 일단 하지 말아 볼게요. 그러면 할리온 소닉 SE 악기가 어제 보셨죠? 지난번에 봤던 할리온 소닉 SE3 악기가 불러와졌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이렇게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1번, 2번, 3번에서 1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16개의 악기를 배당하는 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각각 요게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고 이 채널들에다가 각각 음색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걸 버튼을 누르면 악기 음색을 슬롯에다가 추가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요 같은 메뉴는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입니다. 근데 조금 더 크게 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조금 좁으니까 물론 요렇게 선택을 하고 요렇게 선택을 하고 이쪽 오른쪽에서 검색돼 있는 악기 음색을 더블 클릭만 해도 이렇게 채널에 배당이 돼서 들어가요. 자, 탱고 듀오라는 음색. 어제 불러와봤죠? 요게 추가가 됐죠. 벌써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다른 악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다른 악기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탱고 듀오 두 번째 슬롯을 선택을 하고 악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악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요렇게 마찬가지로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스타일 있고, 캐릭터 있고, 밑에 검색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베이스 음색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 하고 카테고리를 베이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일렉트릭 베이스 그러면 여기에 플랫트리스 베이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일렉트릭 베이스 그 다음에 멀티 일렉트릭 등등등 이렇게 검색되어 있는 악기음색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중에서 플랫트리스 베이스를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더블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랫트리스 베이스가 선택이 된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악기를 16개까지 16개까지 미디어에서 지정되어 있는 채널이 16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16개의 음색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드럼 소리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드럼셋으로 해서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하우스 킷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이제 보이죠? 처음에 탱고디오 피아노 베이스 하우스 킷 뭐 이런 식으로 악기를 선택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VST 인스트루먼트의 세팅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채널에서 악기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멀티트랙 악기는 세팅하고 바꾸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트랙뷰에서 우리 창에다가 트랙을 추가를 하는데 미디 트랙을 이번에는 추가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애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해서 단일 악기를 불러왔는데 미디 트랙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미디 트랙 우리가 네 개 악기를 쓸 것이다. 그러면 카운트를 네 개를 해서 네 개 악기를 불러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미디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악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내가 이제 어 악기를 뭐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을 해서 이름을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미디 채널은 공용 미디 채널은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채널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미디 트랙의 왼쪽 인스펙터 메뉴를 보면 미디 인풋 이게 미디 인풋이고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미디 인풋 인풋 라우팅 이렇게 나오죠. 올 미디 인풋이라고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미디로 입력되는 모든 신호를 일단 인풋 신호로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아웃풋 신호 출력을 어느 쪽으로 해서 소리를 내줄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외장으로 돼 있는 미디 악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디 채널 미디 신호를 연결을 해서 신지사이저라든지 이런 걸 연결을 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저만 해도 한 열 몇 대 정도 신지사이저를 외장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악기는 거의 쓰지 않고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가상악기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추가한 가상악기랑 이 미디 채널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미디 트랙을 미디 원이라는 트랙을 어느 악기랑 연결을 할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좀 전에 추가했던 할리온 소닉 SE가 여기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거 선택할 때 좀 헷갈리기 쉬워요. 미디 그 출력 단자들이 전부 쭉 다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되게 헷갈리기 쉬운데 일단 할리온 소닉 SE 미디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렇게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을 선택을 해주면 할리온에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걸 1번으로 해주면 트랙 듀오 트랙 듀오 소리가 날 것이고 2번을 해주면 트랙 피아노 그 다음에 3번을 해주면 플래틀리스 베이스 그 다음에 4번을 해주면 하우스킷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이 트랙을 미디 트랙을 무슨 악기로 사용할 건지만 정하면 돼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1번 채널 할리온 소닉 1번 채널 자 이 채널은 뭐 탱고 듀오 채널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미디 트랙 2번은 여기서 아웃풋을 또 할리온으로 선택을 같은 악기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채널만 다르게 2번 채널로 선택해주고 트랙 피아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번 이렇게 채널 3번으로 해주시고 프레틀리스 베이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요. 4번은 마찬가지로 4번 채널 4번 해주고 하우스 키트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기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멀티 트랙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멀티 트랙을 추가할 수 있는 악기는 할리온 소닉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악기가 어떤 걸까요? 할리온 소닉 악기는 큐베이스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악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멀티 트랙 악기가 컨탁트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컨탁트 이 컨탁트라는 악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왼쪽에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라이브러리가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라는 게 도서관이 아니고 음색을 모아놓은 그런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음색을 골라서 선택을 해주면 돼요. 할리온처럼 피아노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랜저 이 피아노 음색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오른쪽에 이게 하나 불러와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악기를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디 트랙을 추가를 하면 되겠죠? 또 여기도 한 서너 개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웃풋 악기가 콘탁트죠. 그죠? 할리온 이게 아니고 콘탁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채널을 뭐 1번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채널이 1번이라고 돼 있죠. 그죠? 컨탁트는 이렇게 인풋되고 있는 채널의 번호도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1번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바꿔주면 요기에는 1번 그 다음에 보내는 쪽에도 1번 요렇게 맞으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요기 변경도 시킬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불러오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배당이 되도록 돼 있어요. 물론 다 같이 1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랜드 피아노 소리가 네 그랜저 라는 피아노 음색이 지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요거를 살짝 요렇게 닫아 놓으면 좁은 화면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악기를 추가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드럼 소리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추가한 악기음색은 세션 드러머라고 하는 드럼음색 자 이 악기음색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두 번째로 불러왔기 때문에 채널이 2번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트랙을 채널을 2번으로 바꾸면 이렇게 드럼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이 드럼을 받는 채널을 1번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랜저 음색도 1번이고 드럼 소리도 1번이에요. 그죠? 둘 다 1번이고 미디 트랙에서 1번 채널로 신호가 들어오면 이 아이도 소리가 나고 이 아이도 소리가 나는 거겠죠. 그죠? 두 개 다 소리가 나게 안됩니다. 요거를 잘 활용을 해서 멀티로 이렇게 사운드를 조합해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번 채널 여기다가 2번 채널을 배당을 해봅니다. 드럼 그러면 여기에서 피아노 그 다음에 드럼 이렇게 선택해서 작업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멀티 트랙으로 악기를 구성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작업을 해볼까요? 녹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트랙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여기 레코딩 이네이블 이라는 버튼이 켜지게 됩니다. 요것도 옵션에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선택된 악기가 녹음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놔두고 레코딩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악기를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서를 맨 앞으로 다시 갖다 놓고 트랙 피아노를 누른 다음에 녹음을 또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죠. 베이스 베이스 여기에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 단축키를 몇 개를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플레이 버튼과 플레이 버튼과 그 다음에 스탑 버튼은 토글 형식으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되도록 돼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고 이렇게 재생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멈춰요. 근데 오른쪽에 키패드 있죠? 오른쪽 키패드에서 우리가 엔터키를 누르면 플레이가 돼요. 그 다음에 0 숫자 패드 0 인서트라고 돼 있는 거죠. 이걸 누르면 또 멈춰요. 스페이스바를 할 때는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와 멈춤이 반복되는데 오른쪽 키패드를 가지고는 플레이는 엔터 멈추는 건 0 그 다음에 이 0을 한 번 더 누르면 방금 출발한 지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방금 출발한 지점 그게 맨 처음으로 가는 건 점이에요. 점 델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키는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동을 하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있죠. 별표 별표는 녹음입니다. 처음으로 돌리고 녹음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리고 점을 눌러서 하우스 킷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또 녹음을 해볼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녹음을 한 번 해봤어요.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다듬고 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멀티 트랙으로 채널을 세팅한 다음에 멀티 트랙으로 하나씩 녹음해 보는 방법 까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있어요. 템포를 바꾸고 싶어요. 지금 현재 120으로 되어 있는데 템포를 바꾸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트랜스포트 바를 위로 이렇게 올릴게요. 트랜스포트 바에 보면 오른쪽 쯤에 템포 표시가 나와있죠. 템포 여기에서 템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0으로 되어 있는데 110 마우스를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서 숫자를 기입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엔터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액티베이트 메트로놈 클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메트로놈 클릭 소리를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를 선택하는 거예요. 단축키가 정해져 있어서 C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메트로놈이 녹음될 때만 나오고 재생될 때는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메트로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껐다 켰다 하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되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여기 오른쪽 위에 트랜스포트 메뉴 트랜스포트 메뉴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메트로놈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메트로놈 셋업에 가시면 클릭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와일 레코딩 레코딩 할 때 클릭을 들려달라 클릭 와일 플레잉 기본적으로는 이게 세 개가 다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재생될 때는 소리를 안 듣고 싶다 하면 이걸 체크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카운트인이라고 있습니다. 카운트인이 뭐냐 하면 프리 카운트라고 해서 녹음하거나 재생하기 전에 녹음할 때죠. 녹음하기 전에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예비박 하나 둘 셋 넷 하고 녹음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여기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넘버 오브 바스 인 카운트인 녹음할 때 예비박을 몇 마디를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로 돼 있죠. 1로 돼 있으면 한마디를 예비박을 주고 녹음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클릭 사운드도 여러 가지로 또 바꿀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띡띡띡띡 하는 소리만 있는데 그게 스타인버그 클릭 사운드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커스텀 사운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본인이 웨이브 파일이나 이런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특별한 그런 클릭 사운드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혹은 클릭 패턴 우리가 박자표에 따라서 클릭을 여러 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디펄트 돼 있는 값들은 띡띡띡띡띡 그 다음에 4분의 4 박자인 경우에는 띡띡띡띡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뉴 패턴 해서 패턴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클릭을 만들어서 쓸 만큼 불편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빠른 8분의 6 박자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클릭이 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거슬릴 때가 있죠. 그래서 두 번만 했으면 띡띡띡띡띡띡 이렇게 두 번만 좀 나왔으면 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고를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템포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박자표를 정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박자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4분의 4 박자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모든 큐베이스의 템플릿 파일들은 4분의 4 박자를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근데 요거를 바꾸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시그너처 트랙이라는 게 있죠. 시그너처 트랙 시그너처 트랙을 추가를 하면 여기 시그너처라고 돼 있는 트랙에 4분의 4 박자라고 태그가 붙어져 있죠. 요게 4분의 4 박자라는 뜻이에요. 요걸 바꾸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해서 요렇게 4분의 3 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3 박자가 돼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4분의 3 박자가 되죠. 중간에 가다가 변박을 시키고 싶다. 어떤 특정 마디에서 변박을 시키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태그를 하나 달아주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요 위에 있는 메뉴들을 하고 전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하나를 추가를 시키면 돼요. 그러면 6마디까지는 4분의 4 박자로 가다가 6마디까지 4분의 4 박자로 가다가 6마디까지 4분의 4 박자로 가다가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7마디부터는 변박이 되네요. 요것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중간에 템포 바뀌는 거 또 마디의 마디마다 박자 바뀌는 거 여러 가지들을 설정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멀티 트랙으로 악기를 구성한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녹음을 해서 멀티 트랙으로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기다려주세요. 회색을